예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하는거 영상 찍어 올리고 있는 재윤아빠 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이제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이제 제가 매입한 그 단가에 알람 걸어놨잖아요 알람 울리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좀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영상을 찍었어요 하도 알람이 안올려서 그래서 들어와 봤어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만원 까지 쭉쭉 올라가네요 전부 다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코인들이 많이 이제 올 거야 전에 이 떨어졌던 거에서 많이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쉬고 있는 동안 다른 알람이 많이 올렸어요 유튜브에 댓글로 한강 같냐고 살아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윳돈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따도 그만 이러도 그만 인거나 크게 신경 안쓰고 있어요 지금도 뭐 마이너스 60% 네요 내지 총 매수한 금액이 저금액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제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0 인가 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출금하고 저 정도니까 많이 이렇죠 많이 이렇는데 뭐 이제 제가 저기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관심도 가질 겸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구요 그 지금 같이 저 말고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여기서 더 가지고 있던 집 하시는 거는 뭐 본인 결정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분들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많이 봤는데 코인 시장을 규제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제 빠져나갈 거라고 그런 영상 찍어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한참 막 떨어졌을 때 이렇게 천만원 막 칠백만원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그런 얘기 엄청 나오더라구요 코인 끝났다는 것처럼 이제 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잘 나가니까 조정을 줬다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같이 커플링 돼서 가기 때문에 미국도 좀 같이 떨어지고 그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 메리트 중에 하나가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할 때 이제 달러나 원하나 엔하나 뭐 이런게 주식 같은게 불안할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주식 시장 떨어지면 뭐 금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원자재도 오르고 뭐 거의 그런 기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식 시장이 만약에 좀 좀 더 이제 조정을 해주고 한다면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와서 더 이제 펌핑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어제 였나 한번 이제 이거 엇비트 보다가 제가 저번에 두어 못하던 게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마켓에서 이 싼 애들 도지코인 레드코인 비트빈 이런 애들 도지코인 같은 애들 뭐 3원까지 떨어지는 거 봤는데 이런 애들을 사고 싶어도 못 사더라구요 에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도지코인 매수를 걸어도 매수가 안되더라구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고 싶은데 지금은 아예 입금이 안되더라구요 입금이 실명 확인 입초금 계좌를 만들고 싶어도 어이구 제 계좌랑 제 이름이 오픈이 된대요 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보 작정하고 이제 씨를 말려서 시장을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히면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 중국도 있고 다른 시장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건 없구요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고 뭐 떨어져 상관은 없는데 기분은 좋네요 좋은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제가 좀 조정을 해서 스텔라로맨 하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예측한 거였는데 그 메이저 코인 위주로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분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저도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같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텔라로맨이나 스테이터스 애들이 조금만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퀀텀 같은 에이 다도 괜찮구요 리플도 그렇고 메이저 코인으로 좀 갈아타 볼까도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또 아 사무실에 제가 이제 코인 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 게이트로 근데 역시나 이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제가 직접 채굴하는 건 거 같아요 마이너 게이트도 지금 이제 채굴을 한지 제가 몇 달 되고 있는데 뭐 여유 여유가 아니라 시간 되시고 컴퓨터 있는 분들은 마이너 게이트로 채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라면 앞으로는 종종 들어와서 봐야겠어요 내일은 계좌 한번 만들러 계좌 이게 뭐야 입금 계좌를 한번 그 고객센터 통화해 가지고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해 보고 싶어요 이제 고객센터 통화해 보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존버 하시구요 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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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lev소 그러면 맛있게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